어이! 잠깐만! 장에서 먹게? 창문 열고 먹으면 돼요. 이불에 냄새 배잖아. 형, 그러다가 또 쫓겨나요. 아니 농담이에요. 동생들, 로봇 청소기 있잖아. 돈 모아서 사면 안 될까? 집에서 좁은데 뭐 청소기까지 사요. 또목통이야 이거. 컴공 동생들, 나 이따 컴퓨터 좀 고쳐주라. 그냥 껐다 켜요. 알았어. 둘 다 딱 보니까 과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여자 기숙사랑 방팀 어때? 귀찮은데? 나도 별로. 동생들, 형이랑 같이 통영으로 출사 갈까? 왕복 8시간? 안 가요? 저도요. 민 동생, 요 앞에 있는 방탈출 카페에 우리 학교 학생들은 방값 할인해준다는데? 들은 거야, 아니면 씹은 거야? 하늘 동생, 내일 학교 마치고 방탈출 어때? 뭐 해야 돼요? 동생들, 내 주말에 방 청소 싹 다 해놓고 동생들 배에까지 싹 다 빨아놨는데 나한테 고작 한 시간을 못 쓰냐? 너는 안òi가 sat갖고? 한 metro 이거? 트레이드ạnhcharged 문과 성농uted MARÚ 다운로 han rock 방estro 이입 롱 롱